KT님은 MBC가 어버버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최근 첫 단독 콘서트부터 일본 팬미팅까지 줄줄이 성공회에 마치며 글로벌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풍풍한 청춘소년들의 찬란한 앞날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가면 잘 나이크 네 마이크 내려도 축하해요 내가 먼저 하고 있고 네 네 왼쪽 장면 오른쪽 봐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위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정면, 아, 왼쪽 정면 오른쪽. 네, 정면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마이크를 쳐주시고. 네, 첫사랑돌로 구상 중이시잖아요, 위하이들이. 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위하이만의 모멘트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희 막내가 그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오, 막내, 네. 자, 첫사랑하면 청춘 아닐까요? 네, 청춘을 가득 담은 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와,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네, 기대한만큼은 잘 못하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위하이분들 저희 레드카펫 MC 잘하고 있나요? 저희 세 명 MC에게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인가요? 아, 세 분이 되나요? 네. 네, 저 세 명이요. 아, 저희가 사실 한 명이나 두 명은 안 됩니다. 아, 두 명 생각해서 좀 낮게 생각했는데.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첫 레드카펫 MC와 해피리버스테이를 기념할 원샷 원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사랑 둘인 만큼 설레는 선배미 폭발하는 포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와우.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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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자,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호우고고고. 고맙습니다.